독소 배출의 탁월한 궁중물 김치 시작할게요. 감자 얇게 썰어서 삶아주시고. 물에 넣고 으깨야 편하겠군요. 옳거니 쌀가루 하나에 물 둘 넣으시고 2분 더 끓이세요. 시켜둘게요. 오이 깨끗이 씻어주세요. 왜 솔로 씻으세요. 그럼 뭘로 하냐. 오이를 4등분해서 십자루 칼집 내주세요. 물 한 컵에 소금 2큰술 넣으시고. 얼마나 절이나요. 20분 대추를 채 썰고. 고추도 씨를 빼고 채 써세요. 씨는 안 빼도 되지 않나요. 먹기 나빠요. 빼세요. 인삼 한 뿌리도 채 써시고. 비슷한 크기로 써는 게 포인트군요. 제법이구나. 레시피는 고정 댓글 보시면 되겠죠. 옳거니 고맙다. 오이가 잘 자려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죠. 오이가 이렇게 벌어지면 돼요. 썰어놓은 소를 넣고. 풀물에 다진 마늘 소금 생강청 넣으시고. 자작하게 부어주세요. 얼마나 숙성시키나요. 바로 드시면 돼요.